방송을 끝낸 늦은 밤 김예림 집 앞에 들리는 저 인정 소리 누...누...누구? 누구세요? 하루를 꿀아줍니다 악!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하하하하 나는 이게 나는 이게 말이에요 1만원짜리 버티몬은 끝이지만 50만원짜리 버티몬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김예림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옛날에 김예림은 죽었다 새로 태어난 김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리가 뭐냐니 지금 완전 현실 반영했구만 또 왜 찐이야 김예림 예쁘잖아 머리 길고 교복 입고 다리 길고 가슴 크면 여캠이잖아 기존 버투머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님들아 안녕하세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거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볼 건데 뭔 큰 문제라도 예림이랑 한번 이렇게 달려볼까요? 어때요 어때요? 이제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오! 빗살이야 이렇게 일단 빠르게 보여드리고 여기 하면 넘어와서 따라란 안녕 이제 좀 가까이 가볼까요? 안녕 안녕 뭐 이게 대체 뭘 주고 업그레이드 한 거임 이라고 했는데 원래 김예림이 만 원짜리일 때는 아무런 표정을 짓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 표정이 다 된다 얘들아 하하하하하하 눈 웃음 하하하하 낑깃 으으음 너희가 그렇게 못났다고 하면 나 삐진다 으으음 다 화낸다 이잉 이잉 이것도 된다 에암 fehlt sprawd spend cimento 셀드 cans 먹먹먹먹는데 아... 버투버 Trail 으아암 purchase 버투버 이래도 돼?! 버투버들은 귀여kat 표정만 인터ptic 어쩐 안되는거 아니에요? Christian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튜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페이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아 너무 좋아요 오케x2 알파노? 김예님도 야구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야구복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왜 가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이거 뚫렸어? 아니 왜 가슴이.. 아니 왜 다 뚫린 거야? 함몰고중 10쌍 타치. 나가 임마. 야! 쟤는 어? 함몰이 아니라 그냥 찌찌가 떨어졌어. 누가 썰어갔다고. 아니 확인할 때만 해도 이게 아니랬는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일단 여기다가 머리를 좀 바꿔 볼게요 님들아. 원래는 이렇게 거든요? 여기 일단 찐빵 두 개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캐주얼 캐주얼. 안타! 안타! 세즈자! 세이리라! 이렇게 모양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맞아. 비밀 말고 다른 비밀 하나 더 있어. 나 사실은 노팬티야. 나 팬티를 입게 안 했어. 나한테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어머! 어머어머어머! 야해! 어디 찾아보세요! 시상XX! 지금 170명의 남자가 안 돼! 팬티 안 썩을 봤어요! 어디 찾아보세요! 뭘 해도 목소리 뜨면 안 야릇하잖아고요. 제가 야릇하게 해드릴까요? 원래 버튜버들은 귀엽게 애기를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버튜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뭐 했어요? 뭐요? 사갈치 아줌마 같다고. 어머! 사갈치에 그렇게 예쁜 아줌마가 있어요? 아 정말요? 아하! 너무 재밌다! 아 오빠의 유머 관광이 너무 좋다! 아 더워. 아 더워. 머리 좀 묶어야겠다. 왜 이렇게 하라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도 안 빠지고 좋다. 역시 발린 것들은 안 뜬다니까. 아 문재인 딸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어머나! 그게 무슨 일이람? 교통사고 나면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못하겠다 야. 야! 씨 뭔다 이씨! 야! 음주운전 했더라!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친 숨을 내쉬고 다시 마음을 굳게 다 잡아봐도 아깐 나! 아!